그리고 헤드 자체의 원심력도 이 왼손을 잘 사용을 해야지만 타겟적으로 확실하게 던져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합이나 필드 라운드를 자주 돌다보면 저 또한 스윙 크기가 상당히 작아지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연습법인데 먼저 왼손으로만 그립을 잡고 수평으로 들어줍니다. 수평으로 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스윙을 해줄 거예요. 수평으로 들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백스윙 탑도 수평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스윙을 해주시는데 이때 왼손의 엄지를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지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는 떨어져 있는데요. 네. 떨어져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평. 근데 뭔가 스윙을 할 때 임팩트 구간에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윙 아크의 비밀이에요. 왼손의 엄지가 스윙의 아크를 기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잘 보시면 하나, 둘. 지금 백스윙을 할 때는 왼손의 엄지 당연히 붙어있죠. 수평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윙을 구사할 때 왼손의 엄지를 눌러주면서 헤드를 던져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하는데 왼팔 수평, 그 다음에 엄지의 힘을 눌러서 엄지를 눌러서 백스윙 탑에서 엄지를 누르면서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전부 다 나와주세요. 앞에 전부 다 나와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 팔의 휘두름이 스윙의 아크가 상당히 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동작으로 스윙 자체를 엄청나게 키울 것이냐 그것이 아닌 스윙의 아크를 키우기 위해선 힘을 쓰는 그런 스위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왼손의 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 스윙을 좀 해주신 다음에 클럽을 잡고 백스윙 탑 지금 보시면 왼손의 엄지만 눌렀을 뿐인데 스윙의 아크가 제 몸을 딸고 가는 것처럼 딸려가는 것처럼 스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왼손의 엄지를 누르고 몸이 이 클럽에 딸려가지 않게 힘을 딱 고정을 시켜준다면 스윙의 아크가 최대한 커지면서 속도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세게 치는 것이 아닌 왼손의 엄지만 살짝 눌러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손의 엄지 지금 7번 아이언으로 스윙을 했는데요. 네. 7번 아이언입니다. 오 지금 와 거리가 185m 정도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제가 몸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네. 몸을 많이 쓰진 않고 단지 클럽을 휘두르는 손의 느낌 그리고 어떤 스위치를 눌러줘야 스윙이 아까 커지는지 그 부분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제 답을 하셨을 때 수평을 드시고요. 백스윙 탑에서 왼손 엄지를 누르면서 눌러서 클럽을 약간 누르는 힘으로 던져주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헤드 끝을 왼손의 엄지로 눌러주는 이 힘을 살짝 느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 엄지를 누른다고 해서 그러면 퍼져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두 손을 잡을 때는 퍼져나올 일은 없고요. 몸이 돌기 때문에 엄지를 누르는 그 힘만을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